수지지 씨를 보러 오소님 나와주세요! 와 유아가! 안녕! 뭐야? 아니 태진이 형을 보러 갈다고?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준현이 삼촌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태진 삼촌이 저한테 되게 다정하게 해주신 게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. 오늘 태진 삼촌한테 어떤 노래 불러줄 거예요? 비비 가수님의 밤양갱 준비했습니다. 파이팅! 와 귀여워. 아 귀여워.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달지 달고 달지 달고 달지 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지 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또 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지 단 밤양갱 자 우리 손재진 씨의 최고 심박수는요? 정말 우리 손재진이 나빠요 정말 우리 손재진이 나빠요 감사합니다.